전반 무리하게 가운데로 투입하는 법이 많았다. 이를 수정해서 나갔는데 불행히도 동점골을 허용하고 상대 페이스로 넘어갔다. 수비적으로 이거를 수정해 나가려고 했으면 주민굴을 뺄 게 아니라 위에서 선후보를 안 줬잖아 이 선수는 주민굴 뺄 게 아니라 차라리 백성골을 빼주면서 박진섭을 넣는다든가 수비형의 좀 딴딴한 선수를 그런 선택을 했으면 정호윤을 넣어본다든가 차라리 손희민 선수 인터뷰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 좋은 장면이 충분히 있었다. 더더욱 어려울 원전 경기 좋은 결과까지 내겠다. 손희민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항상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홈 경기인 만큼 골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후반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들, 플레이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었고 진심으로 밴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더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오늘 감독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시간도 상당히 짧았고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낸 것들은 긍정적이었다.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에는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겠다. 다음 경기를 우리가 만약에 대승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온전 가서 오늘 경기 1대1은 아쉬운 경기이긴 한데 큰일 난 것 같다 진짜. 감독 성임 제대로 못하면 이거 진짜 난리 나겠다. 이건 홈에서 이렇게 뛰면 안 되지. 월드컵은 우적은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기로는 못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이제 우리도 16강에 환호하는 게 아니라 아마 8강에 좀 환호해보고 싶긴 해요. 아 어떻게 이건 비겼지. 태국전 기자회견 황선흥 감독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선수들 100% 할인화된 마음으로 뛰어 이강인 문제 고려 않고 라인업 짰다. 왜 이강인 선수가 선발을 안 했냐 이런 얘기 나왔나 보죠. 황선흥 임시감독이 확신이었다. 한국의 분위기 반응에 실패했다. 손흥민, 이강인, 파리생제르망, 김민재, K리그 득점왕, 주민규까지 넣었지만 피파랭킹 100일이 태국을 맞아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좋은 날씨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셨는데 승리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원정이 있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로 끝난 거죠. 이거는 뭐 원정이랑 홈이랑 해가지고 두 경기로 승리 승첨 쌓는 것도 아니고 무승부는 무승부로 끝난 건이기 때문에 이건 끝난 게 맞아요. 공직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핑계다.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심적으로도 급했고 날씨적으로도 극과 극을 달렸고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보내서 어회를 칠 생각이다. 날씨적으로 극과 극이란 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설마 그거겠어. 아니겠지. 이게 뭐 태국 가면 우리나라 거기 날씨가 극과 극으로 다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설마 이게 뭐 오늘 낮 온도랑 저녁 온도가 달라가지고 경기를 안 좋았다. 일교차가 심했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 얘기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태국은 날씨가 아예 달랐는데 덥죠. 선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뛴 것 같냐 100% 하나된 마음으로 뛰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정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 커뮤니케이션이나 준비하는 마음은 좋았다. 다만 결과가 아쉬웠다. 주민규 선수 교체에 대한 평가가 나오네요. 아래쪽에 주민규에 대한 평가는 했을 때 주민규는 자기 역할은 다 했다. 일찍 뺀 거는 그 정도 역할을 소화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미 계산이 되어있던 부분이다. 부족하기 전에 실점을 했는데 변화를 줘서 주도하고 싶었다. 교체 타이밍에 실점한 게 아쉬웠다. 딱 주민규는 너무 고정도만 하면 된다고 뺐다는 거 아니야. 그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 준비했다. 라인업도 그렇게 잤다. 후회 없다. 다음 경기도 컨디션도 파악해서 라인업을 짤 거다. 인터뷰에서 솔직히 크게 볼만한 건 주민규 선수 언급이죠. 태국의 밀집 수비를 깨야 했는데 전환도 빠르고 조직적으로 수비하는 팀이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대비하기 어려웠다. 전반 리드 상황이라 볼을 소유하면서 어렵게 만들자고 했는데 전반 무리하게 가운데로 투입하는 법이 많았다. 이를 수정해서 나갔는데 불행히도 동점골을 허용하고 상대 페이스로 넘어갔다. 밸런스가 무너져도 득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하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이 주문했던 것을 이행하려는 부분을 잘했다.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비적으로 이거를 수정해 나가려고 했으면 주민규를 뺄 게 아니라 위에서 선후보를 안 줬잖아 이 선수는 주민규를 뺄 게 아니라 차라리 백성호를 빼주면서 박진섭을 넣는다든가 수비형이 좀 딴딴한 선수를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좀 이게 정호윤을 넣어본다든가 차라리 근데 저게 밀집 수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체 패턴을 가정하고 공격수를 많이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규랑 차라리 조규성이 같이 뛰는 트윈타워로도 만들었으면 오히려 날 뻔했지 위집 수비를 왜 깨려 한지는 알겠다 의도를 근데 이게 오늘 교체가 메뉴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죠. 두 명 다 몸싸움도 되고 공중볼이 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행규 진짜 개잘했는데 오늘 어쨌든 뭐 큰일 난 거죠 지금 이거 못 익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황 감독님 큰일 나신 거죠. 아까까지 표정 좋으셨는데 많이 안 져졌어. 입이 좀 바싹바싹 마르신 것 같아요 후반에 내가 지금 레드 교촌 콤보 먹었을 때 매워가지고 입 바짝 마르듯이 태국의 매움만을 보고 지금 조금 이게 마르신 것 같아. 이게 눈빛이 좀 흔들리셨어요 후반에 보시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는 시점부터는 태국의 일본 감독님은 아쉬운 결과다. 100% 만족하지 못한다. 더 좋은 결과 얻었어야 됐다. 감독님 그 정도면 참 좋은 거 얻고 가시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니 오늘 이재성을 난 진짜 이해가 안 갔나. 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재성 선수는 매 감독님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교체 1순위예요. 심지어 마인치에서도 교체 1순위고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도자들이 봤을 때 아 이쯤 되면은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지도 않아요. 잘 뛰어요. 이재성 선수 아 90분 내내 뛰시는 선수지. 근데 그냥 많은 팀들에서도 항상 그렇게 쓰는 걸 보면은 그 감독님들이 보는 시야 속에서 이재성 선수가 그런 게 있나봐요. 이쯤 되면 이제 빼야 된다라는 근데 전북 때는 진짜 풀타임 다 뛰었거든요. 이미지가 잡힌 거지 뭐. 태국이랑 대한민국이랑 1대1로 비겼고 어 이거 계속 이렇게 지지 늘어지는 것보다 저희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내일 라이브를 할 때 오늘 나온 장면 중에 뭐 좀 볼만했던 거 혹은 오늘 장면 중에 좀 괜찮았던 장면 이런 걸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독 후보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못 만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냥 오늘 축구를 보면서 저는 애초부터 응원이 좀 안 됐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쨌든 선수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잘 안 나왔고 교체 잘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우리나라 축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빨리 새로운 리더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출근도 조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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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